이 아이들이라면 분명 지석이를 기억할 거야. 아이 찾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? 왠지 매형 덕분에 제 아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경찰 인맥 총동원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찾아볼 테니까. 결정은 내린 거야? 아 글쎄 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니까. 가긴 어딜 가! 왜 이러세요 정말! 걱정 마 여름아. 엄마가 우리 여름이 꼭 지켜줄 거야.